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가 초저가 상품을 내세워서 국내 시작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죠. 가품을 판다는 논란이 있지만 높은 물가 속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어가 쓰인 치약을 짜서 이를 닦자 칫솔에 푸른 거품이 가득 생깁니다. 강한 화학 제품 냄새가 코를 찌르고 물로 씻어내보니 칫솔모가 아예 파랗게 변했습니다. 유명 글로벌 회사의 이름이 찍힌 치약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가격은 4개에 1800원. 무료 배송의 시중가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소가 따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워낙 싸다 보니 환불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한국인 사용자는 작년 10월 297만 명에서 올해 10월 613만 명으로 1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인 지마켓 사용자 수는이미 넘겼고 쿠팡과 11번가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짝퉁 등 피해 우려에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은 걸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물류센터를 가동해 본격적으로 점유율 확장해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패션 쇼핑몰 쉬인과 쇼핑 앱 태무도 저가 공세로 국내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해외 직접 구매와 해외 직접 판매 무역 수지는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3조 6,811억 원으로 이미 최대치였던 지난해 3조 4,823억 원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로 4분기 직구 소비가 더 늘어날 걸 감안하면 연말 적자 폭은 5조 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